안녕하세요. 저는 린 린이라고요.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의 시를 한국어로,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어로 읽어보겠습니다. 제목은 자화상이라고 합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자화상, 윤동주, 산모퉁이는 돌아, 은가웹단 우물을 찾아가선 가만히 들려다봅니다. 우물석에는 달이 밝고, 구름이 흐르고, 하늘이 편지고, 파란 바람이 불고, 가을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.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. 돌아가다 생각하니, 그 사나이가 가엾었습니다. 도로가 들려다보니,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.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. 돌아가다 생각하니,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. 우물석에는 달이 밝고, 구름이 흐르고, 하늘이 편지고, 파란 바람이 불고, 가을이 있습니다.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가니, 하늘이 편지고, 하늘이 편지고, 하늘이 편집니다. impeachment, 하늘이 편집니다. 이 시각은 아직은 여전히 잊지 않는다. 이 시각은 가게 되었을 때, 이 가면 재유가 있어질 수있다. 한 그동안 산이, 날이 밝은 눈을 흘러가는, 날이 흘러가고, 하늘이 흘러가고, 그리고, 이 시각이 흘러가고, juga seorang lelaki, layaknya sebuah kenangan.